짧게 1, 2, 3 무릎을 살짝 띄고 해서 무릎을 짧게 하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? 그리고 뒷꿈체를 늘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10, 7, 5 1 & 2 & 3 4 왼손 어깨 늙고 넘치지 않게 준비하실게요 왼발 왼발 그리고 반면 웨이브 이때 스텝을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무릎을 많이 쓰시면 많이 가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로 많이 가는 건 아니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반쪽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거울이 있으니까 보이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밀착을 해 주셔야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웨이브 2번 1, 2, 3 5, 6, 7, 8 다시 반대쪽으로 오다가 서클을 그리고 머리부터 해서 살짝 방지 이때 오른발 체중입니다 옆에 오른발 그리고 고개를 뺀 마지막에 싸가지 없이 인사해서 공손하게 일어나시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어요? 스윙을 1, 2, 3 4, 5 6, 7, 8 1, 3 5 참 참 참 1, 2, 3 깜짝 5, 6, 7, 8 멀어지고 3, 4, 5 5, 6, 7, 8 1, 2, 3 4, 5 6, 7 1, 3, 4 5, 6, 7, 8 1, 2, 3 4, 5 6, 7, 8 1, 2, 3 4, 5 6, 7, 8 1, 2, 3, 4 5, 6, 7 1, 2, 3 4, 5 5, 6, 7, 8 1, 2, 3 5, 6, 7 1, 3, 4, 5 6, 7, 8 1, 3, 4, 5 5, 7, 8 1, 3, 4, 5 1, 2, 3 4, 5, 6, 7, 8 1, 2, 3 4, 5, 6, 7, 8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